저희는 화면이 큰 컴퓨터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이 크면 무거워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 저희는 화면이 작은 휴대전화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이 작으면 불편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해 주세요. 따라하세요. 저희는 화면이 작은 휴대전화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이 작으면 불편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해 주세요. 연습한 것을 영상으로 볼까요? 지금 모바일팀 진행 상황 어떻게 되죠? 저희는 화면이 작은 휴대전화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음... 화면이 작으면 불편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해 주세요.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